첫 작품입니다. 하나 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199개만 더 하면 돼요.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아휴, 다 탔다. 아휴. L.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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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가장 오래됐고요. 존 윌리엄스. 모던 프리멘. 프린트 이스투드. 프린트 이스투드. 그 이외에 유명한 분들 여기 배출해낸 것이에요. Are you ready? 오케이. 오케이. Let's go. 달고나 마스터네요. 야, 달고나 마스터드. 와, 만두. 맛있겠다. 와, 냄새 좋다. 새우가 살아있네. 그 색깔이 너무 예쁜데? 오, 나잇. 와우. 역대급으로 정갈하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All right. We're thinking of preparing this wheel for the students at the school. For the students at the school. What do you think of it? 아, 맞춰, 그럼. From the squid game, I'm excited to see if anybody tries to play the game. If anybody tries to do it. 아, you know this? 네. 오, 오지 선생님에서 봤다고? 네. 달고나를 내가 해볼게. 난 어릴 때부터 달고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이 쪽자라고 그러지? 네, 국자. 쪽자라고 할 때는 얘네들이 끝이 녹아. 그렇죠, 그렇죠. 끝이 녹으면 끝부터 이렇게 스으으으 이렇게 돼서. 이게 대응이 한 도가 무조건 많이 넣으면 되는 게 아니네요, 이게. 네. 연기나니까 조금 더 줄일게요. 네, 줄여주세요. 보고서 한 불에다가, 내일도 이 냄비로 해요, 저만. 좋아요. 이제 반수 넣을게요. 녹는다, 이제 녹는다. 이제 녹네요. 근데 이거 베이킹 소다 넣는 거예요? 베이킹 소다. 안 돼요, 안 돼요. 베이킹 소다가 사실은 이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일단 하나 더 먹어볼게요. 오, 된다, 이제. 하나 더 먹어볼게요. 오, 된다, 이제. 병환이 스피드. 쪽차, 쪽차. 아니, 아직 안 됐어. 오, 냄새. 탄데 너무 난다. 그러니까, 불 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넣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 안 돼, 안 돼. 조금 더 넣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더 넣으면. 지금 너무 까맣지 않아요? 너무 까맣지 않아요? 더 넣으면, 더 넣으면. 어, 여기 폭포한다. 더 넣으면, 더 넣으면. 어, 여기 폭포한다. 더 넣으면 더 타, 더 타. 안 돼. 아니, 이제 또 가, 또 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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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웃겨. 쪽지 안 해봤나 보네. 이거 많이 넣으면 더 까매져.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냥 딱 없어. 그리고 눌러야 돼, 그냥. 아, 이 말이야. 딱, 딱, 딱. 큰일 났다, 아, 이거. 아, 야. 이게 무슨 일이. 큰일 났다. 아, 이게, 아이고. 아, 이거 소다 많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소다 많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소다 많은 거 아니야? 소다 많아, 소다 너무 많아. 소다 너무 많아. 소다 너무 많아, 이거 이게. 소다 많지 않은데. 소다 너무 많아, 소다 너무 많아. 이거 완전, 이거 망했어. 소다는 진짜 조금이야. 어, 소다는. 소다는 원래 젓가락으로 콕 찍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저희 설탕 진짜 많이 넣었어요. 지금 비율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저희. 이걸로 할 거니까, 내일. 발곤아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내일 못 만들어, 절대. 250kg 어떻게 만들어? 빨리 다음 대안을 생각해, 빨리 간식. 경환님. 설탕 1kg에 소다 100g으로 한번 해 주세요. 어, 달고나가 문제네요. 이거 어떻게, 혼자서 다 이걸.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다 시뮬레이션입니다. 근데 사실은 색깔만 보면 알거든. 이거는 왜냐면 이게 쪽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내가 알아. 사삭 돌려줘, 끝에만. 어, 이제 돌리자. 됐다.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얼만큼. 네, 그래서 딱 한번 넣어보세요. 그 정도만 넣어봐, 그 정도만. 그 정도만 넣어보고. 이게 색깔을 보면 돼요. 딱 좋은데요? 우리가 보면 돼요. 이게 색깔을 보면서 해야지 이거 뭐 몇 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어야지. 좋네요, 좋네요. 자, 이제 불 줄이고. 됐어요, 이제. 자,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이거 자세를 세워주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 놓을까요? 그냥 바로? 대박, 대박, 대박. 이거 세워주세요, 한 분. 된다, 된다, 된다. 아, 이거 흘리만 해. 조금 더 작게 해야 돼.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작아. 해 보시겠어요, 선생님? 어, 더 작게 해주세요. 아, 이거 두 방에 이게 되네. 아, 이거 두 방에 이게 되네. 한 번에 하나를 해야 되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달라붙니다. 아... 한 번 눌러보시겠어요? 이거 눌러봐도 돼. 빗도록. 이게... 진짜 작아. 이야, 이것도 자네. 와, 이거 안 되겠다. 안에서 계속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이거는. 한 번에 하고 한 번에 다 부어야 되는 거야. 나, 나 저... 이거 복병이다, 이거. 난 알고나 이거 큰일 날 것 같긴 하다.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게 하나하나 하는 게 오히려 나으려나? 아, 이거 하나하네. 이거 이제 두 명이서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 국자로? 이거 한 번만 치워봐주세요, 이현이 이거. 둘이상 한번 해 봐봐. 재밌어가지고. 아... 피디님, 시간 좀 재주세요. 시...작? 한 숟가락? 어, 네. 시간 재고 있어가지고. 다 녹는데, 이렇게 겉에서부터 녹네요. 그렇죠? 베이킹소다 콕 할까요, 베이킹소다 콕? 이 정도? 응.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었죠? 네, 진짜요. 커트로 이만큼, 이만큼 맛있었어요. 어. 밝은 베이지 같은 거 나면 진짜 맛있지. 됐나? 설탕약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어, 이거 색깔 괜찮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빵 만들고. 지금 몇 시예요? 한 번. 이거는 이제 한 번. 한 번이나 걸렸어요? 한 번에... 근데 한 사람이 두 개씩 할 수는 있겠더라, 아까. 알고나를. 혼자서요? 어. 아니면 한 네 개 정도 해서 다 흐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고, 기계처럼. 네 개 돌리면 5분에 4개씩. 한 네 개 돌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차 두 분? 10분이 어떠세요? 나왔어 이렇게 2개 오 잘 나왔다 하나씩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색깔 예쁘게 잘 나오는데 반짝반짝하게 지금 하나씩 하고 앉아있어야 돼 대량을 하지 못해요 하나씩 하고 앉아있어 10분이 하나씩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흥보를 그렇게 해놨는데 큰일 났네 얘들한테 10만 원 주고 달고나 진짜 문제야 진짜 관심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진짜 많네 꼭 해야 되라는 메뉴인데 큰일이네 마지막! 밤이네요 오늘은 덕정이 덕정이야 진짜 달고나 난 다 LACC로 하아 지금 높은 산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달고나 김치국도 드시고 있네 달고나는 아마 개수는 다 못 채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하나씩 하려면 근데 힘들어 두 개씩? 달고나 우리 친구들이 달고나를 맛있게 먹고 나가는 그림을 내가 만들 수 있을지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달고나를 먹을지 내가 실패해서 달고지를 타고 갈지 걱정입니다 도착했어 도착했어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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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들 하세요? 네 마지막 전통입니다 마지막 전통 오케이 내가 달고나를 하도 걱정해서 딱 나오는데 저 위에 둥근 다리 보이는데 달고나로 보였어 저희 잠깐 먼저 뛸게요 자, 잠깐 주세요 여기가 엑스러지 시작하나요? 여기가 축산 여기가 농산 김치 달고나 달고나 수산 수산이에요 잘 지켜주세요 창희님은 지금 발 안 찌시면서 계란 풀어주시고요 셰프님은 감자탕 해 주시고 그리고 크리스는 중간중간 셰프님 만두 속채를 버무리시거나 이럴 때 붙어서 좀 도와주세요 네 네 그때 그때 예린님은 미나리 세월장 바로 준비해 주시고 요 셰프님은 깍두기 덜어주시고 병환님은 바로 하루 종일 달고나 네 하루 종일 이게 네 개를 돌려야 되는데 세 개만 돌릴까? 네 위에는 너무 세 개 하실 거죠 네 더 잘 오게 응 발굴 공장 시작합니다. 자, 벌써. 자, 달고나. 자, 벌써 입질이 오죠. 달고나 1등. 달고나 1등. 달고나 1등.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달고나 1등. 달고나 1등. 달고나 1등. 안 돼, 안 돼. 벌써 사고야? 고개 돌리면 타네, 이거. 4개 안 4개. 2개도 지금 벌차네. 형, 4개는 힘들 거야. 와, 짧은 순간에 타네. 첫 작품입니다. 하나 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159개만 더 하면 돼요. 159개만 더 하면 돼요. 아니, 왜. 이걸 두 번이 안 되네. 야, 이거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물을 끓여서 쪽자를 씻어야 될 것 같아. 일이 많다, 일이 많아. 실험을 해보는 거야. 이거를 붙자마자 바로 씻어지는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바로 씻긴다, 바로 씻긴다. 이야, 너무 멋있어. 쓸 수 있어. 와, 형 벌써 3개만 했어요? 이제 3개만 했어. 나는 꼭 성공한다, 내가. 시간 차려야 해, 시간 차려. 시간 차려야 해, 시간 차려. 시간 차려야 해, 시간 차려.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아유, 다 탔다. 잠깐 제가 한 사이에 또 탔네. 미치겠다, 진짜. 달고나 비상. 비상사태. 달고나 가능성 있어, 없어? 속도가 너무 안 납니다. 안 장하겠네. 빨리 정리해, 우리도 저기로 가야겠다. 미치겠다.